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뉴욕시가 업소 출입 시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 제출 단속을 시행한 첫날인 13일, 약 36군데 업소가 이를 위반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욕시의 12세 이상 백신 완전 접종률은 70%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12세에서 15세 아동의 접종률은 49%로 아직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해마다 5월이면 열리던 맥갈라가 올해는 연기돼 13일 저녁 열렸습니다. 약 4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의 의상 주제인 아메리칸 인디펜던스에 맞게 유명인들이 화려한 드레스를 선보였습니다. 해밀턴, 위키드, 라이온킹, 시카고 등 브로드웨이 유명 뮤지컬들도 14일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공연에 들어갔습니다. 뉴욕시 전체 전철역 472군데에 감시카메라가 설치됐습니다. 전철에 설치된 감시카메라로 인해 뉴욕시 주요 중범죄는 20% 이상 감소했고, 체포는 거의 29% 증가했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미닛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투데이 미닛 오늘의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뉴욕시가 이제 13일을 기해서 초중고등학교 모든 공립학교가 13일 계약을 했습니다. 이날 뉴욕시는 정말 교통 대란이었습니다. 공립학교 계약도 하고 이날을 13일을 기해서 뉴욕시 공무원들도 전부 사무실로 복귀를 하는 날이기 때문에 뉴욕시와 뉴저지 사이 조지 월시턴 브릿지 뿐만 아니라 맨하탄의 곳곳의 도로들이 정말 꽉꽉 막히는 그런 아침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지난해 3월 팬데믹 시작하자 전격적으로 모든 수업이 중단되면서 계속해서 온라인 수업이 이어졌고 그것이 무려 18개월 동안 이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18개월 만에 드디어 모든 학생들 다 대면으로 정상적으로 계약을 하고 학교 등교를 한 거죠. 뭐 그동안 온오프라인에서 교육을 병행하겠다 이렇게 뉴욕시가 얘기를 했지만 사실 뉴욕시가 1년 넘게 거의 100% 온라인 원격 수업을 했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혀 뭐 그 온오프라인 그러니까 뭐 학교 온라인 수업이나 대면 수업을 병행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온라인 수업은 전혀 없다. 앞으로는 무조건 다 대면 수업만 하겠다라고 드블라주 시장이 공식적으로 밝혔죠. 이제 개학 첫날이고 막 학생들이 몰리면서 무슨 오늘 그 13일 아침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원래는 그 매일 등교 때마다 뉴욕시 그 학교에는 온라인 건강 체크 양식 사이트가 있는데요. 거기 그 등교 때마다 이걸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 13일 오전 8시 정도에 이 접속자가 너무 폭주를 하는 바람에 이게 마비가 됐어요. 그래서 학교 그 교문 통과가 지연이 된 거예요. 이게 빨리 그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 앞에서 다 그 검사한다고 접속은 안 되고 그래서 오늘 메나탄의 한 학교 앞에는 정말 학부모 학생들이 바글바글하게 그 앞에서 혼잡한 그래서 제대로 등교가 못 이루어진 그런 학교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온갖 혼잡 속에 온갖 혼란 속에 어쨌든 개학은 됐고 뉴욕시는 미국 전체에서 가장 큰 공립학교 교육구를 가지고 있는 곳이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언론에서는 기념비적인 날이다. 그러니까 뉴욕시 공립학교 최대 가장 큰 공립학교가 개학을 했고 이 공립학교의 개학으로 대면 수업으로 인해서 이제 그 팬데믹 이후 이제 굉장히 기념비적으로 이게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될 것이고 과연 잘 운영이 될 것인가 아 갑자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률이 폭증은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나오는 가운데 이제 앞으로 모든 언론과 이제 정부가 지켜보겠죠. 뉴욕시 그 학교들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굉장히 드블라지 시장은 근데 자신 만만해 했습니다. 지금 뭐 교사들은 다 백신 접종 의무화 되고 있고 학생들도 상당히 이제 접종률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오늘 13일에 이제 30만 명 정도 되는 뉴욕시 공무원들도 그리고 공공근로자 대부분이 다 이제 직장으로 복귀를 했어요. 출근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뉴욕시 공무원들도 이제 그 재택근무는 이제 앞으로는 절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단호하게 이제 드블라지 시장이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날 13일을 기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식당이나 공연장이나 피트니스 센터나 이런 곳에서 백신 접종 확인서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 거 이거가 적발에 들어간 거죠. 이제 의무화가 되면서 그동안은 시범 운행이었고 그런데 첫날인 13일에 거의 36개 업소가 적발이 됐습니다. 그 접종 증명서 의무 제출 위반 혐의로 그래서 이들이 다 천 달러씩의 벌금을 물게 된 거죠. 이게 지금 처음 적발되면 천 달러 두 번째 적발하면 2천 달러 세 번째 적발부터는 5천 달러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뉴욕시 공무원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단속에 나서게 되기 때문에 13일을 기해서 뉴욕시 업소들은 이 접종 증명서 반드시 제출하는 거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이번 단속은 이제 그 13일이 참 뉴욕시에서는 의미 있는 날이 됐어요. 보세요. 13일을 기해서 개학했죠. 13일을 기해서 뉴욕시 공무원들 전부 다 복귀했죠. 그 다음에 이제 단속도 백신 접종 증명서 이제 단속도 다 이루어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14일부터는 브로드웨이 극장들이 본격적으로 다 공연을 시작했어요. 그 유명한 또 그 브로드웨이 공연들이 다 이제 시작이 됐고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백신 접종 증명서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것도 이제 이날 13일을 기해서 이제 단속에 들어간 거죠. 대신 그 백신 접종 증명서 의무 제출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있어요. 먼저 12세 미만 아동 백신 접종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아동들을 제외되고요. 운동 선수들도 제외됩니다. 그리고 컨트랙터라고 해서 이제 그 왜 건물 관리해주고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도 제외. 그리고 뉴욕시를 기반으로 하는 배우들 그러니까 어디 다른 주에서 온 이제 브로드웨이 공연회에서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백신 접종 증명서 의무적으로 제출할 의무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예외로 되고 그 다음에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교회 내 그 식당들 교회 내에서 이제 밥을 먹는 그런 곳에 접종 증명서 없이도 같이 모여서 밥 먹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커뮤니티 센터, 사무실 건물, 케이터링을 이용한 하우스 파티, 음식 픽업, 화장실만 이용하는 경우 백신 접종 증명서 제출하지 않아도 출입이 가능합니다. 13일 기준 뉴욕시에 12세 이상 주민들 중 무려 70%가 백신 완전 접종을 했습니다. 2차까지 굉장히 높죠. 그렇지만 아직도 청소년, 이 아동들 사이에서는 조금 낮아요. 12세에서 15세 사이가 49%만 완전 접종을 했어요. 반이 안 되죠. 물론 1차 접종까지 하는 거는 훨씬 높겠죠. 그렇지만 이제 완전 접종은 49%, 16세에서 25세 사이 완전 접종은 61%.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70%보다 좀 낮다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또 많이 낮은 건 아니에요. 아마도 1차 접종까지 가면 거의 이것도 70%가 넘어설 겁니다. 뉴욕주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확진자 수, 입원 환자 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증가 추세는 있어요. 증가는 하고 있는데 조금씩 그렇지만 이게 증가 그 속도가 완화됐어요. 굉장히 그래서 다수 둔화가 된 상황이라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백신 접종 의무화가 많이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제가 13일이 뉴욕시에 있어서는 굉장히 기념비적인 날이라고 했잖아요. 13일에 또 한 가지 또 유명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사건은 아니죠. 유명한 행사가 이날 열렸는데요. 해마다 5월이면 뉴욕은 그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에서 맷갈라라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을 후원하는 밤이죠. 후원 행사의 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유명인들이 그 해에 그 맷갈라의 의상 주제가 있어요. theme이 있죠. 그 주제에 맞게 의상들을 입고 나와서 그 퍼포먼스를 이렇게 보이는 그런 것들을 유명하죠. 그래서 맷갈라가 원래는 5월에 열리는데 작년에는 아예 못 열렸고요. 올해는 5월인데 이제 팬데믹 때문에 다시 한 번 연기가 돼서 9월 13일 저녁에 열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팬데믹 이후에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정말 대면으로 해서 열렸어요. 주최 측에서 얘기하기로는 한 400명 정도 초대권을 보냈다고 하는데 이게 평소에 3분의 1 수준이라고 합니다. 평소에 얼마나 화려하고 대성대하게 열리는지 아시겠죠. 오늘 13일 저녁에 이게 열렸는데 올해의 의상 주제는 American Independence 미국 독립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지만 American Independence 여기는 다양하게 해석이 될 여지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American Independence라는 주제에 맞게 유명한 사람들이 이제 드레스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올해의 갈라는 샬로메시라는 사람 그리고 아일리시 유명하죠. 그리고 골문 나오미 오사카가 공동의장을 맡았고요. 아놀리 체리스라고 해서 명예의 의장은 인스타그램에 아담 모세리를 후원하는 탐 폴드와 그리고 1995년부터 이 맥갈라의 여성 원로죠. 보그의 보그 그 잡지에 윈투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아놀리 체리스로 임명이 됐고 그리고 이 맥갈라 하면은 사실 이제 패션계의 가장 큰 밤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음악, 영화, TV, 기술 분야에서 A급 게스트들이 매년 새로운 주제에 맞게 커스튬을 입고 박물관의 레드카펫을 계단을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는 그런 퍼포먼스로 유명한 거죠. 올해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은 바로 빌리 아이리시였습니다. 빌리 아이리시 하면 약간 이제 유명한 가수기도 하고 이제 젊은 층에서 좋아하는데 여성이지만 보이시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초록색 초록색 헤어 컬러가 유명하죠. 그리고 항상 보면 뭐 부츠 같은 거 신고 이렇게 나타나는데 정말 이 13일 저녁 맥갈라에 등장한 아이리시 전 못 알아봤어요. 이 사람이 빌리 아이리시 맞아? 이럴 정도로 머리는 다시 금발로 이렇게 바뀌었고요. 거기다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커트였잖아요. 커트 비슷하게 좀 긴 커트 같은 근데 이게 약간 단발로 금발에 그 피치색이라고 하죠. 복숭아빛이 나는 정말 이렇게 퍼프한 그런 드레스를 입었어요. 그 드레스 치마 자락도 굉장히 길고요. 이게 굉장히 풍성한 느낌의 그 피치색 너무 예쁘더라고요. 모든 여성들의 로망이 될 만한 그런 아주 딱 그런 드레스를 입고 나타났어요. 누가 봐도 이건 아이리시가 아닌 거죠. 그 외에도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참석했는데 제가 그 유명한 사람들의 드레스 코드를 다 일일이 이 시간에 열거는 못해드리지만 한번 그 보세요. 그 사진들이나 뭐 이렇게 한번 보시면 아실 건데 제 눈에 가장 띈 사람 빌리 아이리시였습니다. 독특하게 그런 드레스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일 13일이지만 이제 14일부터는 브로드웨이가 본격적으로 물론 그 이전에 일부 공연들은 시작을 한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아는 뭐 해밀턴이라든가 위키드라나 위키드나 라이온킹 시카고 같은 유명한 뮤지컬들이 9월 14일의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공연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알라딘 같은 경우는 9월 28일에 이제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팬텀 오브 더 오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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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령이죠. 이거는 10월 22일에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3일 요 14일에서 정말 뉴욕시가 다 정상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그리고 뉴욕시에 있어서는 13일이 그래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렇게 화려하고 막 분주한 하루였어요. 많은 행사들도 있었고 막 학교도 문을 열고 그래서 브로드웨이도 본격적으로 이제 문을 열고 공연을 시작했다라는 거. 많은 분들이 공연을 보러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소식은 뉴욕시에 전철력이 총 몇 개일까요? 질문입니다. 굉장히 많아요. 뉴욕시가 생각보다 이 맨하튼의 이 라인들도 굉장히 많고요. 뉴욕시 근데 전철력이 총 472개입니다. 상당히 많죠? 그런데 이 472개의 모두의 모든 전철력에 이제 그 감시 카메라가 설치됐다라고 MTA가 13일에 밝혔습니다. 이날을 기점으로 이제 모두 다 설치가 됐다는 거죠. 실제로 이 NYPD 뉴욕시경에 따르면요. 이 감시 카메라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그 주요 중 범죄가 20% 이상 감소했고 체포는 거의 29%나 증가했다. 이런 발표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뉴욕시 전철력 사실 범죄의 온상이죠. 각종 범죄가 벌어지는 곳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모든 전철력에 감시 카메라 설치에 나섰던 거고 작년에 팬데믹 이후에 이런 것들이 설치를 빠르게 진행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9월 13일에 모두가 설치됐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MTA가 좀 더 더 많이 설치가 되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감시 카메라 설치를 확장을 하겠다. 더 많이 설치하고 적용 범위를 최적화해서 안 보이는 곳 없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것이다. 라고 해서 아마 전철 내의 범죄율이 상당히 줄어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13일을 기해서 뉴욕시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고 정상화에 돌아오는 뉴스들이 있는 반면 이 13일에 모든 언론에서 동일하게 탑뉴스로 보도한 소식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뭐냐 하면 롱아일랜드에 사는 한 부부가 자신의 딸이 딸을 잃어버렸다. 라며 울면서 기자회견을 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오늘 실종된 딸은 22살이에요. 22살이고 변호사 그들 부부의 부모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고 각 언론사들이 다 그 기자회견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사연이냐면 롱아일랜드 블루포인트 출신이에요. 22살의 가브리엘 페티토라는 여성인데 젊은 여성이죠. 백인의 금발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이런 미싱 사건이 벌어졌을 때 굉장히 타겟이 많이 되는 그런 인종이긴 하죠. 이 가브리엘 페티토는 같은 고등학교 출신의 브라이언 론드리라는 남성하고 졸업하자마자 고등학교 때부터 둘이 사귄 것 같아요. 졸업하고 둘이서 플로리다에서 2년 반 동안 동거를 한 것 같아요. 남자친구 뭐 이렇게 표현은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을 뭐 그 부모가 이 자신의 딸을 뭐 딸 부부다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둘은 2년 반 동안 플로리다에 거주하고 있었고 같이 살고 있었고 그런데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지난 7월 2일에 이제 크로스컨트리 여행 로드트립 한다고 그 2012년형 포드 소형 밴을 타고 이제 여행을 한다면서 롱아일랜드에서 출발을 한 겁니다. 이 두 사람이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제 여행을 하면서 뭐 유튜브에다가 영상을 올리기도 하고 본인의 SNS들의 뭐 그런 그 트립하는 그림들 사진들을 막 올리기도 하고 뭐 이제 그러면서 둘이서 여행을 한 거죠. 하면서 그 이번에 기자회견을 한 사람이 이제 엄마 아빠 다 했는데 엄마가 니콜 슈미트예요. 근데 이 엄마하고 거의 뭐 매일 문자는 주고받았고 일주일에 한 서너 번 정도는 영상통화도 했었대요. 그거를 이 7월 2일부터 8월 30일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졌던 거예요. 엄마하고 굉장히 가깝게 소통을 해왔던 거죠. 이들이 비록 멀리 여행을 하고 있었지만 그런데 8월 30일을 끝으로 문자를 끝으로 더 이상 딸과 연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연락이 끊긴 장소가 어디냐면 와이오밍에 있는 그랜드 탄톤이라는 국립공원 이었어요. 거기에 그 사람들이 이제 머물면서 뭐 이렇게 영상통화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했는데 8월 30일 이후로 이제 중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9월 11일 오후 6시 55분에 서포 카운티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한 겁니다. 부모가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두 사람이 같이 여행을 갔는데 한 사람이 미싱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남자 친구라는 사람한테 모든 걸 물어봐야 되고 그 사람을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 기자회견에서 이 남자 친구에 대한 언급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언론사들도 계속해서 거기에 질문을 했는데 납이 나오지 않았고 경찰들도 여기에 대해서 그 남자 친구에 대한 언급도 없고 그 행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밝혀진 거는 이 남자 친구는 돌아왔어요. 살아서 그리고 그 배는 플로리다에서 렌트를 했나 봐요. 그래서 플로리다로 다시 회수가 됐어요. 남자친구도 돌아오고 그런데 남자친구는 연락이 안 돼요. 뉴욕포스트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연락이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 남자친구한테 계속 연락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된다. 이렇게 됐고 그 남자친구에 대한 사실 정보도 많이 나오지 않았는데 인스타그램에 그 남자친구 이름만 뜬 거예요. 이상하죠. 그런데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모는 울며 불며 자신 딸의 사진을 들고 나와서 제발 제보해달라 우리 딸이 살아서 돌아올 걸 안 믿는다. 뭐 이렇게 오늘 기자회견은 했지만 모르겠어요. 어떻게 된 사연인지 알 수는 없으나 지금 남자친구에 대한 언급은 없다. 그래서 아마 이 사건은 조금 진행이 되면서 구체적인 게 나올 것 같아요. 이 딸이 어떤 경위로 해서 미싱이 됐고 남자친구는 과연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건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USA 뉴스앤 월드 리포트라는 게 있죠. 여기서 해마다 뉴욕에 아니 죄송합니다. 미국의 대학 순위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올해 2022년 그러니까 내년이죠. 내년도 미국 내 대학 평가가 발표가 됐는데 이번에도 1위는 프린스턴대가 차지했습니다. 이게 무려 11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하네요. 뉴저지에 있는 프린스턴대학이라 더 자랑스럽기도 한데 그래서 올해 프린스턴대가 1위를 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게 지금 37년 동안 계속해서 미국의 대학 순위를 발표하고 있거든요. 이곳에서 그런데 이제 기준이 뭐냐면 미국에서 학사학위를 부여하는 1466개 대학을 대상으로 교수 역량 자원 그 다음에 입학생 성적 전문가 의견 이런 다양한 지표를 반영해서 대학 순위를 산출을 한다고 합니다. 1위는 프린스턴대라고 말씀드렸고요. 2위는 공동 3개 대학이 차지했습니다. 콜럼비아대 하버드대 MIT 메사추세츠 공대 이렇게 3개 대학이 공동으로 2위를 차지했고요. 그리고 그 뒤를 이제 그 뒤는 이제 5위가 되겠죠. 예일대가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6위는 6위도 공동이에요. 스탠퍼드대하고 시카고대 스탠퍼드대하고 시카고대 8위가 펜실베니 유펜이죠. 유펜 8위가 그 다음에 그리고 9위도 공동인데요. 캘리포니아 공과대 칼텍이라고 하죠. 듀크 그 다음에 존스오픽킨스 노스웨스턴 이게 공동으로 9위에 그 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10위 안에 든 대학들입니다. 그래서 프린스턴대가 1위를 했고 11년 연속 1위다 라는 점 마지막으로 알려드리면서 투데이 미닛 오늘의 뉴스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